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퍼즐이 모아지면서 현재 집권청, 집권세력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윤곽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야당의 아주 큰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군소정당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은 선거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선거법 개정 역사에서는 근본적인 그런 체제 개혁을 요구한 그런 선거법 개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제하에서는 선거 승패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정당과 패배하는 정당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잘못 썼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거법의 골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학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압성을 거두고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도 아주 50% 정도를 득표해도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선거법안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대개 1당이 대개 40% 정도의 지지도를 얻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50%를 넘는 지배정당 집권 그런 정당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집권여당이 민주당의 제당인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에 선거에서 1당 집위를 잃는 패배하더라도 범여건에 속하는 정의당 등의 군소정당과 힘을 합쳐서 과반수를 만든 다음에 이른바 좌파연립정당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의 선거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책임지는 정치가 행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력을 허락하는 일종의 권력의 사유화를 향한 그런 제도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행안부 소속이고 행정부 소속입니다 다시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관활하에 들어가는 경찰이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혁이고 이 제도개혁은 결국은 대통령이 간접적인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제도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 정의고 선의라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더 많은 권력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대통령의 자만과 오만과 교만과 독선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은 사이입니다 지금도 국민 다수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그게 아니요 이렇게 하면 짐이 판단하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멀쩡한 원전산업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까지 완비가 되면 얼마나 대통령이 더 막강한 권력을 질 수 있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양식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집권 세력의 움직임은 여기서 거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8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외부신민단체가 참가해서 아예 검찰개혁 수준이 아니고 그냥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계획을 단행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여론 몰이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제도 같은 그런 사법제도마저도 자지우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집권 세력은 반대가 심하더라도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강행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강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개정을 통해서 결국 통일 방식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체제 변화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과 장기적인 구상과 장기적인 계획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그분들이 그리는 그런 이상향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장기 플랜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척흥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근래에 조국 정국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생각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은 더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장기 비전, 장기 플랜, 장기 구상에 따라서 제도 계획을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헌법개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상하는 통일 방식과 체제의 그런 변질이 이루내는 그런 세상은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정말 크게 우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과 비전은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과 비전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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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